여러분, 이번에는 주식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주식투자의 정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들 계시죠? 회사의 미래 이익, 그 일부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미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면 주식을 살 이유가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기사 하나 봅니다. 유튜브 주식방송, 우리 실린가족의 실린여행자방송 또한 주식방송만 하지는 않지만 요즘엔 주로 제가 주식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죠. 유튜브 주식방송 10곳 중 6곳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주식방송 많아요. 그런데 과반수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전 사실 유튜브 주식방송 별로 안 보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거 보면 불법인 건 별로 안 보이던데 금감원이 확인을 한 것인데 이렇게 많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가격만 보고 돼야 되는 거예요. 만 원에 사서 10% 없는 만천 원에 팔아버리고 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버리고 이거는 도박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투기. 저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접근 말씀 안 드립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들의 귀중한 돈 잃어버리는 지름길이에요. 주식은 단기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아서 장기 수익률의 평균이 높은 거예요. 변동성 말씀드렸죠? 단기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잖아요. 그러면 장기 수익률의 평균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하락의 폭이 클수록 그걸 견디기 어려워하잖아요. 그걸 꼭 견뎌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도 돼요. 그거를 견뎌낼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기 수익률의 평균을 높이려면 단기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S&P 500이 96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100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26년에 시작했어요. S&P 500이죠? 그때는 S&P 90으로 시작했어요. 90개 기업. 1926년, 지금이 2022년 아닙니까? 4년이 모자르는 100년이에요. 상징적으로 100년의 역사. 처음에는 90개 종목으로 시작했다가 1957년에 500개 기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폭락한 해 전체 연도의 7%에 불과했어요. 그동안 폭락이 심한 거, 경제 위기 7% 그러면 100년 중에 7년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7%면 100개 중에 7개니까 100년의 역사 중에 7년이었어요. 그렇게 큰 폭락,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웠을 정도 그러면 경제적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폭락했던 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지난 역사를 말할 때 보면 항상 경제 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닷컴버블 또 73년대 석유파동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당히 심하게 떨어졌을 때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7% 100년 중에 겨우 7년이었다는 거예요. 또 올랐던 해, 지난 영상 말씀드렸죠? 올랐던 해는 72%, 하락을 했던 해는 28% 그래서 7대 3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7%의 폭락한 해 현재 회복이 되었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99%가 아니라 100% 회복됐잖아요. 회복이 되고도 몇 배로 올랐습니다. 자, 가까운 예로 작년, 재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 20일 그때 S&P500 지수가 2,305였어요. 2,305 지금 4,800 넘어갔다가 4,200으로 S&P500 많이 떨어져 있죠? 4,204입니다. 그러면 2년 전에 3월 20일 2,305가 현재는 4,204예요. 약 1.8배 상승했어요. 요즘 많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또 그 전으로 가면 2008년 금융위기 때 2009년 2월 27일 날 7,35 1000도 안 됐어요. 7,35 현재 4,204 5.7배가 상승했습니다. 또 더 거슬러서 과거 더 전으로 가볼까요? 2000년 버블닷컴 때 2002년도 9월 27일 날 827 그러니 2002년 2009년 그때는 지수가 1000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했기 때문에 1000이 안 됐던 거죠. 현재 4,204 아니에요. 5.1배 상승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30% 이상 50% 반토막이 나도 현재 보면 다 100% 회복을 하고도 훨씬 높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때 재작년에 30% 이상 경제위기 때 50% 반토막 지금 S&P 500 12.3% 하락했습니다. 전 고점 대비 그러면 그동안의 경제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더 과거로 가볼까요? 1990년대 그제 지수 300,400이었어요. 그러면 1980년대 그때는 100,200,300이었어요. 더 과거로 가면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락폭이 클수록 당연히 반등의 폭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락이 깊어요. 하락이 깊을수록 수익이 높다 그랬는데 매수를 안 한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마이너스 20%, 30%까지 떨어졌는데 저가 매수를 안 하고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무서워서 방관만 하고 있다 보면 다시 원상태로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락폭이 깊든 안 깊든 수익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락폭이 클수록 반등폭 수익이 높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조금 안정되면 들어가야지. 매수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불확실해. 시장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정상으로 되돌아오면 그때 매수 시작해야지.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것은. 주로 하락장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흔히 나오는 말들이에요. 개인 투자자의 심리예요. 주식 시장이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손실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장의 흐름 그때 보일 때 매수 시작한다고? 이런 분위기를 기다리면 아마 주식 시장 영원히 못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분위기 시장을 하면 주가는 이미 하락장에서 상승적으로 가는 과정 그 좋은 수익 다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주가가 가장 높은 꼭지에서 또 매수하게 돼요. 안정적일 때는 이미 상승 다 하고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돼서 막 정고점 뚫고 막 올라가면 그때들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하락장애는 공포에 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꺾으라고 있다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으면 또 손실나는 그런 악순환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영원히 변동하는 모습 그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에요. 안정을 보일 때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영원히 변동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변동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투자 수익률이 높기를 바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막 하락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락을 하게 되면 내가 견뎌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투자 수익률이 높기만 바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투자 수익률이 높기를 바란다면 하락의 폭이 큰 것을 견뎌내고 또 그때 저가 매수에 계속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투자 수익률이 높기를 바라요. 그런 시장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 버는지 알아요. 주식 투자 하면 몇 달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큰 돈 버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거는요 오래 걸려요. 꼭 명심하세요. 1, 2년 내 2, 3년 내 효부 번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투기 도박이나 그래요. 그것도 투기 도박 돈 벌 것 같아요. 잃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지.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주식 시장의 금융 이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변동성이 작잖아요. 수익률 낮아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수익률 높아요. 높은 수익률 원하십니까? 그런 투자자십니까? 그러면 높은 단기 변동성 당연히 감수해야 되고 이겨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겨우 12.3% 빠졌어요. S&P500 그럼 과거에 30%, 50% 빠진 거에 비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거 힘들어하고 못 견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결정을 해야죠. 요즘에 이 정도 구간은 누구든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한 2, 3년만 투자하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장기 투자자들의 모임이에요. 10년 이상 가져갈 거예요. 평생을 모여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심한 변동성이 잦아들잖아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런 생각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내리면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약세장 바닥 근처에 와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공포를 못 이길 때 그래서 내던지면 그러니까 매도한다는 거죠. 주식을 던져버리면 그때부터 급상승해요. V자 반등이라고 그러죠. V자로 반등해요. 2년 전에도 보세요. V자 반등하잖아요. 침체가 깊으면 하락의 골이 깊잖아요. 항상 V자 반등을 했어요. 아니면 W 반등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V자 반등을 하게 돼요. 불확실성이 사라지길 기다리다가 그 초기에 V자 반등이 주는 막대한 수익이에요. 그때가 그 수익을 놓치면 이것은 이전 약세장에서 입은 그 손실 만회할 기회까지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비싸든 싸든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월급을 받는 대로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정액 정립식으로 비싸면 조금 사고 또 싸면 그만큼 많이 사잖아요. 같은 금액으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요즘 약세장이에요. 각자 주식 앱에 보면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심한 사람들은 25% 30% 마이너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요.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리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역사적인 전환 책밖에 해요. 만약에 그동안의 처럼 설명을 했듯이 그동안 과거에 반토막이 낙섰었고 30% 하락했던게 지금 원위치 올라오고 몇배나 더 많이 상승했죠. 똑같이 이것을 앞으로도 보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구가 반대로 도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사람이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 받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동원아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이만큼 안정적인 종목 없어요. 앞으로도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또 따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안정적인 종목들이에요. 여기에 계속 주가가 쌓여 얼마나 좋은기입니까? 변동폭이 심할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변동폭 높은 거는 원하지 않고 수익 높기만 바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현재의 하락 구간을 무조건 견뎌내야 돼요. 100% 견뎌내야만 못 견뎌내는 분들은 나중에 다 떨어져야 됩니다. 본인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나중에 보세요. 분명해요. 다시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나서 고통이 있는 사람들 그거 다 주가만 올라가면 병 다 없어지잖아요. 그때 되면 새로운 마음이 또 생겨요. 어? 다시 도전하고 싶은데? 다 회복됐거든요. 그리고 또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더구나 저가 매수 만약에 했다 그러면 원래의 원점보다도 더 빨리 원금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2만원에서 만원으로 떨어졌는데 가만히 매수 안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2만원까지 와야 되지만 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부지런히 저가 매수한 사람은 만 5천원까지 반만 왔는데도 벌써 원금 회복이 되거든요. 2만원에도 있고 만원에도 있으니까 만 5천원까지 중간까지 오면 원금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하는 사람이 회복력이 두 배 이상 빠른 겁니다. 나중에 부지자 반등을 하게 되면 저가 매수하는 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성공적인 투자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